자 이어서 제6편 내용인 행정활류론 즉 행정통제 및 개혁에서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 행정책임이 있습니다. 자 통제인데 통제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그 통제의 목적이 되는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 중요합니다. 일단 책임은 이런 거죠. 책임은. 책임은 여러분들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주권자의 국민의 기대 요망에 부응해서 공익이나 지급윤리 법률과 행정목표 또 정책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 바로 책임입니다. 자 뭐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 이런 거죠. 그 기준이 쭉 앞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뭐 공익이나 지급윤리나 법령이나 행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들이 잘 했는지 잘 해야 될 의무 이게 바로 책임이죠. 책임. 그랬을 때 그 책임의 특징들이 쭉 여러분들 있고 그게 주셔야 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1번 책임은 의무로 전제로 발생합니다. 의무로 전제로. 일정한 행동에 대해서 의무로 전제로 책임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로 3번.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물론 책임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과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있는데 여러분들 1차적으로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결과가 중요하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결과가 중요한 것처럼. 물론 나중에 나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과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과다. 여러분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시험에 붙었는가 떨어졌는가 결과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변명한다면 과정에서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결과가 중요한 거죠. 행정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제가 관련 생긴다고 그랬는데 행정통제를 통해서 책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행정책임은 그 통제의 목적이 되고 그 통제는 책임을 보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나오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한다면 기준에 따라 될 책임이 행정책임은 의무가 책임이라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행정책임의 구성요소가 상대의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느 어느 시대에는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아닐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행정통제. 앞에 나오는 그 책임을 보장하는 수단이 바로 통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죠. 통제는 행정이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에 요구한 기대, 공익, 법령 등의 행동 기준에 따라서 수행도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거. 시정조치하는 거. 이런 거죠. 특히 내용상, 내용상 여러분들. 가로 2번처럼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따라서 외부 통제가 무력화되면서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특히 현대 행정부가 그렇죠.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바깥에서는 그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기 힘드니까 통제하기 힘들어졌겠죠. 그것은 뭐가 중요하다. 스스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내부 통제가 중시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특징들, 특징들을 따져보면 여러분들 아, 뭐 통제 방법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부 통제인가 외부 통제인가 여러분들. 내부 통제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죠. 행정부 안에서. 행정수반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에서 국무총리가 뭐 이런 거죠. 감사원이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행정수반의 대통령 소속이라서 내부 통제입니다. 몇 번씩이나 나왔어요. 국민권의견의 국무총리 소속이라서 내부 통제고 행정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 외부 통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통제가 입법 통제죠. 법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 그리고 법에 맞게 했는지 따져보는 거 사법 통제가 있고 외부 통제로서 중요한 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만들어진 거. 원부저반 통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행정부 안에서 하는 거 내부 통제. 바깥에서 행정부 통제하는 거 외부 통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과 제도화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나눌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본습 들어가서 내용들을 다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고치는 거 행정개혁입니다. 개혁. 행정개혁은 여러분들 이렇죠. 행정을 현재 상태로부터 보다는 상태나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적인 노력이나 활동입니다. 의도적 계획적 노력입니다. 뭐 아니고 자연적 아니고 자연적 아니고 이런 행정개혁을 여러분들 행정개혁을 그래서 한 번에 행정쇄신이라고도 하고 행정개선이라고도 하고 정부혁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따져보면요. 중요한데 특히 가로사 한 번 개방성. 자 개혁이 성공하려고 하면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죠. 개방성. 여러분들 행정개혁은 환경이라 여타 하위체지들의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의 길을 강구하는 개방적 능동적 활성입니다. 환경을 생각 안 하면 개혁이 성공하기 힘들죠. 그리고 특히 4번 유럽원심에 나왔습니다. 지속성, 개속성. 여러분들 행정개혁은 계속적 노력하는 거다. 한 번 해보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때리치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개혁은 단발적, 반속적, 일시적 변화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 뭐다. 다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다. 계속 시도하고 또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이 있죠. 바로 5번 변화지향성 그리고 저항성. 행정개혁은 현상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지향적 활동인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권층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현상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세력들이라는 저항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죠. 그래서 변화지향성의 특징이고 또 저항이 있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꾸는 거니까 가로 9번 동태적입니다. 지금 나온 적이 있죠. 정태성이랑 나와서 틀렸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교통을 부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태성의 그 특징입니다. 동태성이 바로 이렇죠. 행정개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습에서 개혁의 어떤 접근법이라든가 그리고 사례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